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TV 아나운서 김예솔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컨퍼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데일리TV 공공정책팀장의 이해라 기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국에서 공공정책팀 맡고 있는 이해라 기자라고 합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기관과 함께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제도 참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좀 큰 그림 그리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맡으신 김환희 교수님 비롯해서 박진 교수님, 최연성 교수님, 김대희 교수님 어렵게 오셨으니까요. 이분들과 함께 또 고민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순서 기조 강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진두지휘할 김환희 가천대 경영협가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10여 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데일리에서 마련한 컨퍼런스가 갖는 의미는 올해 또 새롭게 평가 제도가 개편이 되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설명도 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드릴 말씀은 지난 한 해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위반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결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부는 그에 따라서 평가 제도도 좀 변동이 있고 또 이후에 예상이 되는 방향들 이렇게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원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획지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몇 가지 정리하고 시간은 최근 순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의미 있는 보도자료 몇 가지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들어서 제일 먼저 주목이 될 만한 것들은 우선 그 레퍼런스가 되는 게 국정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공공기관을 이끌어 나간 큰 방향 국정과제 15번에 있습니다. 15번의 제목을 보시면 공공기관 혁신을 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 이런 것들이 큰 화두로 되어 있고 그것의 세부 과제로 기획지 정부가 제시한 과제가 효율화, 재무건전성,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자 그리고 끝으로 자율 책임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기획지 정부는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큰 방향의 정책과 보고서를 냈는데요. 첫 번째 것이 주제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자 작년에 아마 보도자료로 나온 것은 이게 보통 혁신 가이드라인이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이 5대 분야의 효율화를 하자라는 것들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우리는 영어로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많이 씁니다만 관리체계라는 용어를 써서 관리체계를 개편해보자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공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이게 실행이 되는 그런 조치였었죠. 공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해서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다시 환원하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기관 맞춤형 관리를 하자 그리고 직무 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자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정책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정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그다음에 실용신한 이런 것들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도 혁신을 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정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기획전정과 결실을 맺었던 정책의 수행의 결과물들을 간략히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 순서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지난 12월 26일 날 앞에 봤던 생산성 재고의 첫 번째 공공기관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기능과 조직 일령 효율화의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350개 공공기관이 모두 모여서 계획을 제시하고 한 서너 달 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12월 말에 공운의를 통해서 이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자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원이 한 4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만 7,230명을 우선 감축을 한다. 그리고 전체 감축이 아니라 그중에서 다시 그곳에 한 4,788명은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 기능 조정의 과제를 보면 기관이 갖고 있었던 원래 기능에서 조정을 한 것들이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민간 경합, 지자체 경합 업무들 다 넘기고 비핵심 업무는 잘라내고 수요 감소나 사업이 종료한 부서도 없애고 유사 중복 기능 통합하고 이런 등등의 각종의 테마로 기능 조정을 하고 또 너무 그동안의 방만 또는 좀 과도하게 운영했던 인원을 줄여서 조직 인력을 효율화하고 세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정원은 좀 많이 갖고 있고 현원은 적게 유지해서 그 정의 현원차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정리된 것들 중에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국정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 인원을 보태주고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안전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인원을 또 증원을 해주고 이런 등등의 조치가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자율, 특성, 차별화, 책임성 이런 용어들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론 공헌법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아마 기획재정부가 자율이라는 용어 또는 기관별 차별화라는 용어를 좀 실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력 및 기능 조정안을 만들 때 기관에게 몇 퍼센트를 줄여라 이렇게 가이단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취지를 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주고 나서 기관 스스로 발굴해보라라는 과정을 거쳐갔던 거죠. 그리고 다시 1, 2차 협의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자율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50개 실제 대상 기관이었지만 모든 숙제가 다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들은 이 기능 및 인력 조정에서 우리가 대상에서 빼기도 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10%를 줄여라, 5%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 이번에 낸 것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년 동안 인력 및 기능 조정 계획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아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후부처가 협업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이 경영평가로 반영을 하고 중후부처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후부처는 국조실에서 담당하는 정부 업무 평가에 이 결과를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 보도자료를 보시면 공기업 준정우위관 예산 운영 지침 확정이라는 보도자료가 12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아까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첫 번째 중간에 보시는 경상경비 예산 절감 파트죠. 그래서 23년에 경상경비를 3% 삭감하자 업추비를 10% 삭감하자라는 얘기가 예산 편성 지침에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성 제거로 갔으면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릴 것처럼 직무나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직무급 평가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초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예산 운영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윗단에 보시면 총인건비의 경우도 총인건비의 경우도 기존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 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저임금인 기관에는 인상률을 조금 높여주고 평균적으로는 1.7%로 됐지만 고인금의 기관은 1.7에서 조금 깎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중간에 강조가 됐지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정부의 출연년, 공공의료기관 이런 데들은 총인건비의 운용에 좀 자율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두를 보시면 자율과 책임경의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을 상향했다. 공헌법이 0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최초로 분류기준을 상향조절해서 바꾸는 조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강소형으로 분류됐던 50인 기준을 300명으로 늘렸고 수입은 200억 이상, 자산은 30억 이상 이 조치가 되게 되면 현재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게 공기업준정위원 합해서 130개인데 아마 지금 지정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42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가 되고 주무부처에서 이 기관들은 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고 그 밑에 박스에 쳐져 있는 것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예상된다 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공타라고 하죠. 공공기관의 예비 타동성 조사 대상 기준도 1천억 이상 사업에서 2천억 이상 사업으로 올려놨다. 이런 것들이 12월 13일자의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한 달 뒤로 넘어가서 11월 11일에는 아까 혁신 가이드라인에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쯤 숙제했었던 자산 효율화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기관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도 계실 텐데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서 사이즈를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비핵심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그 다음에 또 자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들 등등의 숙제들을 쭉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14.5조 정도 자산 효율화를 계획을 제출하셨고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기관의 자율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에는 역시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서 예산 효율화랑 복리 후생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예산 관리 지침에서 다시 반영이 됐던 얘기들이죠. 그것의 디테일을 계획 확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작년도, 작년도 하반기의 경상 경비를 상당히 절감을 하셨고 23년도에 3.1%, 10.4%씩 이렇게 삭감 예산을 편성하기로 이미 계획과 합의를 하셨던 내용들이고 박스의 밑에 표에 보여드리는 것은 저만큼 실은 송구스럽지만 정말 마른 수건을 좀 짜는 그런 각고의 효율화 노력을 보여주셨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스스로 저런 것들을 줄이겠다고 제출을 하셔서 확정을 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평가 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10월 16일 날 관리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공공기관 경영 편람이 수정됐습니다. 이미 왼쪽에 보시는 것은 2022년 경영 편람 저것들은 보통 그 전해에 만들죠. 21년에 만들어서 21년 12월 이때쯤 확정을 저는 건데 이거를 10월 16일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상 수정은 7월, 6월 이렇게 하는데 준비가 좀 기간이 필요했던 관계로 기관은 좀 송구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수정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수정이 생각보다는 좀 대폭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공기업을 예로 한번 수정된 내용들을 보고 계신데 첫 번째 장표에서 보시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되었던 것들 배점이 25점이었습니다. 이 25점의 배점을 배점 자체는 15점으로 10점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내용은 그 내용을 없앤 것은 없고 통합 내지 일부 조정해서 이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배점이 좀 과도했다. 과도의 의미는 이미 과제가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파트로 점수를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 방향 때문에 배점은 좀 줄이고 내용은 그대로 살리고 이런 특징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변화가 뒤에 경영관리의 업무 효율 그다음에 재무외산 운영 성과 이런 부분들인데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재무성과 관리라고 하는 섹션을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이것의 전체 배점이 20점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 두 개를 합하면 5점, 5점에서 10점이었던 걸 20점으로 했으니까 10점 정도 점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점수만 상향 조정이 된 게 아니라 김요태 재무외산 성과라고 하는 별도의 지표를 만들게 했는데 저 지표들의 그동안 이게 2017년도 버전으로 사실은 약간의 회기성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재무와 예산과 관련해서 계량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난 5년 동안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17년도까지 관리했었던 그런 다양한 재무외산 성과 지표들을 다시 좀 부활을 시키고 부각을 시켰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보다는 준정부기관의 평가편람이 훨씬 더 대폭의 수정을 하게 됩니다. 준정부기관은 제가 일부러 22년이 아니라 21년 평가편람과 22년 수정편람을 비교하는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장표는 공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22점에서 12점으로 배점이 10점 줄고 대신에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것은 큰 다른 설명이 없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마 준정부기관이 상당히 많은 지금 애로사항이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 왼쪽에 박스를 보시면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 22년의 수정편람이 10월 16일에 확정된 편람인데 이쪽에 보시면 공기업과 유사하게 재무외산 성과 물론 점수는 20점이 아니고 13점입니다만 재무외산 성과 7점 효율성 관리 4점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준정부기관에서는 관리하지 않았던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지표들이 전혀 새로웠던 것은 아니고 2017년까지는 관리를 했었던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2017년까지 관리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가 지금 한 40여 년 되고 있는데요. 준정부기관은 88년부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만 88년부터 2017년까지 쭉 관리되었던 개량 지표들이 지난 5년 동안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이 지표 관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하시면서 상당한 아마 새로운 공부가 좀 필요하고 자료 관리를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재무외산 성과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을 10점 정도 확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일반 관리비라는 일반 관리비 관리라는 지표를 신설을 했는데 이것은 17년까지 다 살아있었던 지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은 이제 사업비 중에 이른바 수용비, 복류, 생비 등등 다양한 일반 관리비가 사업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포션으로 관리하거나 절감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랑 평가단이 상당히 애를 썼던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실은 다양한 재무지표들을 일종의 탑다운으로 이걸 쓰세요 하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관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선택을 완전히 열어놓은 것은 아니고 미리 기관의 특성을 쭉 감안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표, 어떤 지표, 어떤 지표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군을 이제 나누어서 다음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주로 쓸 수 있는 지표들을 미리 제시를 하고 저 중에 선택을 이제 하도록 했다. 밑에 공기업은 실은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들을 대부분 그동안에 쓰셨던 것들이 많았고요 준정부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이산성과에 대한 지표는 가장 최근 연도, 21년도에는 평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계량평가만 받았었던 거죠. 계량지표가 전혀 기금 유형을 제외하고는 계량평가를 거의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과거에 17년까지 썼었던 계량지표들을 부활시키고 배점을 좀 강화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재무 위험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기업의 에너지기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에는 별도로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신설을 했고요 끝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강조를 드렸습니다. 준정부기관은 예산 집행률이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절감 노력 그 다음에 사업 효율성 보통 아마 기관의 인당 순사업비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 17년 편남에 준해서 다시 관리가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장편은 앞에 편남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아니라 지난번에 편남 작업을 하면서 우리 기관분들께 조금 다시 소통을 해야 될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 편남을 보시면 알겠지만 22년하고 23년 편남은 그 전 편남에 비해서 아마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기관별로 기관별로 내용을 대부분 다 표준화하거나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기관별로 공통지표 또 유사지표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 6년, 7년, 8년, 9년 쭉 지표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예외 사항들이 많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예외 사항들 중에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은 이것을 예외를 적용받는데 우리는 예외를 적용받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셔서 이번에는 예외 사항을 거의 다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통지표나 유사지표는 기관별로 내용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정비를 했다. 22년에는 그 노력이 조금 덜했지만 23년 평가 편남 작업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됐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면 실사로 복귀가 될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 4년 전처럼 평가도 대면 실사가 되고 각종 과정들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다시 진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단 약간 내부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평가단이나 평가 편남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다양한 과목들이 존재하죠.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가점들, 또 다른 데서 점검하는 것들 공공국이 지금 과가 7개 정도가 되니까 각 과마다 다 일부의 지표들을 듣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유기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단, 부처, 그 다음에 평가를 지원하는 조세연의 공공기관 연구센터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우리 기관에서 쓰는 이른바 아레나 를 한번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작년에 이 세 가지 기본 정책을 가지고 공공문이 쭉 이끌어져 왔는데 금년에 어떤 것들이 예상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고민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재고라는 게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생산성 효율성 재고 부분에서 주로 지난 1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내용들은 투입의 효율화에 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들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아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보수 체계가 됐던 아니면 인사 체계가 됐던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과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본격적인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또 다른 방향성 하나는 지금 한참 이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어떻게 재고할 수 있을 것이냐 대략 한 세 가지 방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정책화시킬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입의 효율화에 대한 작업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저것이 이행되는 것을 5년 동안 잘 지켜볼까 물론 거기에 추가적인 과제가 나오면 더 과제를 발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산출을 어떻게 우리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냐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부터 또 개편된 내용까지 현업에서 경평을 준비해 주신 중위지시인 관계자분들께 필히 도움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좌장으로는 김환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함께 의견 나눠보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기업평가단 위원을 지낸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님 세 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자담의 말미에 준비된 Q&A 시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발췌를 잘 들으셨고요. 오늘 정말 이 분야에 가장 애정이 많으시고 또 아이디어가 많으신 세 분의 귀한 우리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토론이 활발한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잠시 소개시켜드렸던 지난 1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공공정책 방향으로 제안하고 일부 결실을 맺었던 그 세 가지 정책의 내용이라든지 추진 과정 등등에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느끼시고 또 첨언하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요. 두 번째는 그에 맞춰서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이 되고 또 앞으로도 또 더 개편이 될 사항들이 있는데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방향이라든지 또 다른 연관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좀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그동안에 평소에 생각하셨던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론은 지금 앉으신 순서대로 김태일 교수님, 박진 교수님, 최연선 교수님 순서로 하고 2번은 다시 역순으로 최연선 교수님, 박진 교수님, 김태일 교수님 그렇게 하고 3번은 이제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일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박진 교수님, 박진 교수님, 박진 교수님께서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평가를 하면서 느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공공기관의 가치가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해서 공공성이랑 수익성 그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가 뭐가 더 중요하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권 방향에 따라서 중요점이 좀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작년에도 그런 설문조사를 하셨을 텐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평가가 끝나고 나면 평가 담당하시는 분들을 같이 와서 같이 토론회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2013년에 설문조사 그 당시에 그 평가를 평가 담당했던 분들 그 다음에 2018년에 그러니까 그 평가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그분들 2013년과 2018년에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보면 거의 이제 이런 게 있죠.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뭔지를 묻는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취약한 가치가 뭔지를 묻는 그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늘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2013년 당시 정권이 어딘지는 다 알 텐데요. 그 당시에 공공관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가 효율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느끼셨겠지만 공공성이었어요. 또 압도적으로 공공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정권 기주가 그래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가장 취약한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2013년과 2018년이 똑같이 자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성이랑 수익성, 자율성 이거는 사실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권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강조점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사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건 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취약했던 수익성 혹은 뭐 효율성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하는 거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의 방향도 좀 그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평가를 굉장히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확실히 강조점이 이렇게 늘 바뀌어왔어요. 바뀌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좀 공공성 쪽으로 좀 더 상당히 많이 좀 치우침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 그래서 효율성 생산성을 강조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정권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번 평가에서도 그래서 어떤 생산성 뭐 그런 거를 이제 효율성 그런 거를 이제 중시하는 걸 강조 그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2013년이건 2018년이건 정권에 상관없이 항상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느끼는 가장 취약한 가치는 항상 자율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물론 뭐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입자에서도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자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자율성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아까 하셨겠죠. 우리가 198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공기업 평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준정부기안도 이제 평가를 하고 할 때 그때 그 평가를 시작한 그 목적이 80년대 평가를 시작한 목적이 뭐냐면 너무 그 당시엔 거의 주간부처 업무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에 이제 불과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을 주자 자율성을 주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자 그게 처음에 우리가 이 경평제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는 거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벌써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과연 그 자율성을 주되라는 부분이 제대로 됐냐. 자율성을 주되라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도 정말로 그 진짜 어떤 그 실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을 얼만큼 잘 수행했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컸죠. 그래서 저는 뭐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정리하면은 분명히 이번에 약간 수익성 생산성을 더 높이는 거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자율성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큰 관점에서 공공기관 관련해서 추구해드릴 가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과 수익은 늘 움직이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가는데 우리가 좀 더 강한 가치인 자율경영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이 자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를 만약에 준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은 반대로 스스로 무엇을 결정합시다라고 했을 때 왜 과거와 같이 상세한 지침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부처의 경우에 공공기관 내지는 아니면 산하기관의 자유를 주는 것들이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인 자유를 준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리를 다른 데로 이양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등등 이 자율에 대한 어떤 정의가 워낙 다양해서 우리가 이 파트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했던 그 세 가지 큰 개혁 방향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했던 것이 공공기관 효율화였죠. 여기 계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들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절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을 좀 관찰해 보니까 나름 고심을 하면서 어떤 특정 기관에 이렇게 특정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런 효율화 노력은 짧은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일관적인 자태를 가지고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효과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작업이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고요. 단지 작년에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검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기능을 대부분 인정한 상태에서 효율화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죠. 올해 이후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어프로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관의 기능의 확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축소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기능의 변화를 염두에 둔 심도 있는 검토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개편인데요. 저는 작년에 기획재정부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향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었죠. 주무부처에게 조금 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재부가 스스로 권한을 좀 양보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전 통제죠.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사전 통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율성의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를 자율화해야 될까 그거는 사후평가할 수 있는 것을 자율화하는 겁니다. 많은 경영학자나 행정학자분들이 특히 조직을 다루면서 조직에서 권한을 하부위임할 때 어떤 권한을 하부위임할 건가 위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 기본 원칙이죠. 그러면 우리 경영평가가 사후평가 아닙니까 경영평가에서 그럼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안에 인력, 노동 생산성도 들어있고요 예산 성과도 다 들어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사전 통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고 중복 통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후평가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사전 규제를 없애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단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그룹에게 먼저 적용하자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장된 공기업 우리나라에 한 일곱 개 있습니다. 한전,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가스공사 등등 여기에서는 이미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늘 주주들이 투명하게 재무성과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런 곳에는 굳이 인력, 예산, 조직 등의 사전 통제를 갈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된다. 두 번째 그룹은 경영평가 좋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게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효율성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런 기관에게 계속적인 사전 통제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인력 증원 협의하고 예산 변경 협의하는데 전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일에 전력을 다 써야 한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너무 시시콜콜한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개편에 있어서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사전 통제 축소를 일단 상장 공기업과 좋은 평가 예를 들어 A 이상 받은 평가 A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 강화였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의 과제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협업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공공부문과 시장과 또 지역 공동체 등이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한 후에 협업을 논의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그 세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굳이 학점을 매기자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은 B플러스 정도. 제가 학점이 좀 짠 편이거든요. 교수로서. 그렇지만 공공기한 효율화는 A마이너스. 거버넌스 개표는 C플러스. 협업은 B플러스 정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박 교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이 세 작업을 디자인하고 또 정책을 다듬는 과정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코치를 하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이셨고 또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파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연선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연선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또 저희 학계에서 평가라든가 공공기관 분야에서 가장 또 뛰어나신 역량들이 있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선배님들 모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항상 무엇보다도 항상 드는 생각이 왜 세정구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만 막 때릴까. 그래서 무슨 왜 이렇게 공공기관은 구타를 유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왜 하필이면 공공기관은 항상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저는 여기 와있지만 저의 핸드폰은 사실은 어떤 중앙부처의 평가 체제 평가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평가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평가를 제가 보게 되면 공공기관 평가 정말 세게 하는데 중앙부처 평가는 조금이라도 세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관대화 경향. 우리 또 기재부가 항상 경고하는 관대화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평가들을 많이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또 세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서 좀 변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포인트는 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그림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필이면 어떤 되게 파피카라는 아니면 되게 작은 뉴스들로 언론들을 통해서 물론 여기도 지금 2대1이긴 하지만 언론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마치 어떤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필연성을 자꾸 만드는 것들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 경영이 왜 아직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정권 시대 때 이 평가가 처음 나오면서 사실 평가라는 것은 좀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군사정권이 가지고 있는 탑다운적인 요소들을 조금 줄여보고자 해서 만든 게 평가 제도인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되게 통제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한 부처의 되게 집중적인 권한은 언젠간 썩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독재 체제를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계속 독재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지금 저도 단장일을 했지만 제가 단장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자가 됐겠죠. 그럼 막 평가 가지고 막 하면서 칼질하고 다니겠죠.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균형이 필요한데 체크앤밸런스가 필요한데 조금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정책의 방향은 정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좀 더 어떻게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게임의 룰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기반희 교수님께서 1년 동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ABC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년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고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국민의 한 삶으로 바라고 있지만 5년 동안 있었던 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 저도 전 정부에서의 평가 단장이었고 또 공공기관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창피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우리 박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아주 근본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방법은 항상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나 되지 않았어요.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전 정부에서도 했고 또 새 정부에서 들어와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분이 특히 부처라든가 기재부와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지만 소위 말하는 평가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죠. 평가가 파괴의 과정일까요? 창조의 과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파괴시켜요. 뭐냐? 우리의 창의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유성을 파괴해. 그럼 과연 그게 적정한 걸까요? 그러지 말고 사실은 창조적인 과정이 돼야 되고요. 또한 평가의 결과가 통제의 결과로 나와야 되냐? 아니면 혁신의 결과로 나와야 되냐? 이런 부분은 혁신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외쳐서 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 혁신이 이런 거예요. 사회적 가치만 하셔야 돼요. 아니면 효율성만 해야 돼요라고 일방적인 주장에서 거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 사랑 같은 거, 사랑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좀 50이 넘어서니까 사랑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해진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할 때 서로 간의 교감과 쌍방향 간의 어떤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공문 하나가 공공기관 130개, 공공기관 350개 날려지면서 동일한 형태로 일류라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문제 자체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효율화에 대한 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협업에 대한 부분은 좋은 점들도 무지 많아요. 이게 잘 되면 되는데 세팅이 어떻게 되냐,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던진 것이 없다. 그래서 혹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사실 박진 교수님 같은 분이 사실은 기억나시고 우리 교수님 기억나시지만 저희가 조직학회에서 지난해 프레스센터에서 컨퍼런스를 했을 때 그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다야그램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확장의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축소의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공공기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상하게 관료들을 통해서 나왔던 가이드라인은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즉 축소지향적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논리 자체가 교수들이 개발하거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개발한 논리에서는 잘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논리 자체를 사실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보면 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인원 감축 문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을 줄이는 일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서류상의 현원과 정원의 격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뽑을 사람들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은 페이퍼웍에 가까웠습니다. 서류에 대한 부분. 이거를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그 정부를 믿고 또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많은 사람들을 믿고 또 우리 관료들에 대해서 우리 관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또 행정학 분야에서 많이 강조하는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보종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함부로 자를 수도 없게 딱 만들어놨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보여주기식 서류상의 줄였어요. 서류상의 성과가 있어야 가 있지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새로운 윤 대통령도 항상 하던 말씀이에요. 전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시지만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딴 얘기한다고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용산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어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효율화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공공기관의 효율화라든가 선진화 그다음에 정상화 이런 부분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근본적인 세팅을 바꾸지 않는 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또 김태일 교수님께서 자율경영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갔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제가 또 여기 계시고 우리 단장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공공기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근본적인 고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효율, 혁신 이런 게 축소 방향만 한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냐 또 인원 지금 감축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그렇게 감축 계획들이 적용이 될 것이냐 또 다른 여러 정책들이 이제 과거의 답습인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인원 파트를 박 교수님도 중앙부처의 인원 파트를 같이 보셨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중앙부처의 조직 진단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이번에 인력 조직 계획은 상당히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실행력이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는 보면은 5% 플러스 5% 해서 인력을 5% 감축하고 5%는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5% 감축이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5%의 정원을 일단 풀로 다시 자기들이 관리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증원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인력은 이제 기재부에서 다시 가져다가 나눠주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난 한 그동안에 누적됐었던 일종의 조금 많았던 인원들을 한번 최대한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래서 5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5년 동안에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한번 보는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늘 관심 갖고 계시는 이제 그 평가 제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그 평가 제도 개편 방향도 보셨습니다. 주 방향은 뭐 어쨌든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조에 맞춰서 배점들도 바꾸고 지표도 좀 신설하고 통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선 보셨는데 세 분 모두 평가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나 또 직접 기획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뭐 마이크로 한 방향뿐만 아니라 평가와 관련한 아주 다양한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주제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가 좀 멀리 보는 방향에서 평가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최연선 교수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환희 교수님께서 잘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셔서 또시 이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 저는 아까 박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재부의 권한을 부처에 조금 넘기고 이것들이 조금 더 실제적인 거버넌스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경영평가라는 그 제도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독재시대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율 경영이라든가 좀 더 어떤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평가의 제도가 지금도 저희가 아주 전통처럼 가지고 있는데 과연 30년이 지난 이 제도가 지금 유효화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국부처 평가도 사실은 이제 그 전국부처 업무 평가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국부처 평가가 자율평가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전국부처의 자율평가 부분에 평가단이 되면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한 7, 80%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기관이나 부처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만 국정방향에서 맞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평가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권한을 조금 더 이양하고 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관들과 함께 조금 더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저에 맞는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평가 제도가 기재부가 130개 기간 또 내년에는 한 80개 기간이 되겠죠.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처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식으로 지금은 기타기 공공기관만 부처의 평가를 받게 되지만 조금은 이게 느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폐해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앙부처가 자체평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20, 30%만 국정과제 평가를 받듯이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율평가 내용이 늘어날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번에 아주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 혁신 가이드라인 쪽이 가점으로 물론 그 부분은 새로운 평가단에서 그 부분을 잘 또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를 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100점짜리 기준표를 딱 만든 다음에 혁신 가이드라인 5점 가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모든 기관들이 만약에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는 그 올해에 있을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가점도 있었고요. 그 전에 다른 가점 제도도 계속 정부에서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표들이 망라하고 있는 지표 시스템에서 자꾸 지표 위에 지표, 지표 위에 최고 지표, 지표 위에 가점 지표 이런 게 넣어버리게 되면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관을 뭘 바라보려고 하는 거지 이 것에서 만약에 올해의 평가는 작년에 대한 올해의 평가를 제가 보면 역시 혁신 가이드라는 모든 걸 좌지우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점수 체계를 성과에 대한 어떤 순서라든가 아니면 ABC든 발표할지 모르지만 디테일한 점수 체계는 기관한테만 주지 오픈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평가 체계가 좀 더 오픈되고 그 내용도 잘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평가 체계의 지표들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가점 같은 걸 던지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기관들에게는 굉장히 큰 무리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작년 정권이 밖에서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작년 10월 22일 날 2022년도 평가 편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씨름을 하러 나갔는데 몸이 큰일 제가 씨름 옛날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갔는데 갑자기 룰이 바뀐 거예요 동그란 선이 있었는데 그게 네모난 선으로 바뀐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은 저희가 룰에 의한 게임이고 룰에 의한 게임은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항상 공정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편람과 동일하게 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바뀌었을 때의 논리 또 이것들이 가점 제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논리들은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부처에 조금 더 각종 권한을 좀 더 위양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 쓰는 자체 평가랑 메타 평가의 틀을 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평가 편람이 조금 너무 늦게 수정이 돼서 기관들이 좀 힘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이제 혁신 가점 현재는 아마 5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건데 실은 제가 몇 년째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면 현재 이제 평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주체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윤리경영 윤리경영의 과거에 5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이너한 그런 작은 이벤트인데 그걸로 인해서 윤리경영 점수가 아주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고 그것이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나 봤더니 윤리경영의 실질적으로 외부 평가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권익이 이런 데서 평가가 작동을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부처가 또 다른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여기서 제가 전략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존재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아주 작은 오류만 있어도 상당히 강한 점수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평가에는 그대로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위험 요인이 윤리경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 또 다른 무슨 코로나 가점 또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혁신 가이드라인의 또 가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 결과를 받아 봤을 때 기관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위험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최연선 교수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아마 준비를 잘 해서 이런 것들이 기관이 잘 수용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공기업, 공공기관이 행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후진국에 가면, 개도국에 가면 도대체 공공기관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치권의 줄이 다 닿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80년대 초에 경영평가를 도입한 것이 이런 공기업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되면 평가가 너무 나빠진다 이걸 굉장히 좋은 무기로 쓰면서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제도가 발전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공공기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의 유용성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작은 기관일수록 더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선 저는 처음 1번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계량평가의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비계량을 굉장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량평가가 한 6대 4 정도로 더 중요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오히려 비계량평가가 더 중요하도록 비중이 바뀌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도 좀 이걸 보정을 해서 균형을 좀 맞췄고 지금은 약간 계량평가가 약간 높은 52대 48 이런 정도 되죠 그런데 이걸 과거에 한 6대 4 정도로는 가야 된다 계량평가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량평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관의 준비 부담은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주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요 평가를 매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평가 제도는 기관장의 임기 내지는 경상비 인상률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하는 것은 저는 계량만 했으면 해요 계량만 매년 하고 비계량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기관장 임기 마치기 직전에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량은 매년 해서 그것을 성과연봉이라든지 경상비 등에 반영을 하고 비계량은 3년마다 하니까 지금처럼 하나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모든 기관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단이 기관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A공기업 B공기업 별도의 평가단이 소규모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정말 그 분야 전문가들로 비계량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계량 평가는 사실 좀 전문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비계량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서 임기 만료 직전에 수행해서 이 분을 임기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계량은 매년 지금처럼 하자 이렇게 되면 평가를 준비하는 업무가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 사실은 비계량에서 예를 들면 비계량의 대표가 리더십 이런 분야인데요 경영혁신 분야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름 붙이는 작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작년과 달라진 걸 보이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름도 재밌게 붙여보고 하면서 뭔가 달라진 척을 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사실 어떻게 매년 그걸 달라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데 비계량 평가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계량 평가만 매년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단지 이제 계량 평가로 하게 되면 사정을 안 봐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정 점수를 좀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온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건을 봐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나쁜 점수를 받지 않도록 약간 보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넣음으로써 약간 비계량적 요소를 좀 가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계량을 원칙으로 가면서 비계량 점수를 그냥 숫자 나온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주게 되면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계량평가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계량평가는 매년 하고 비계량평가는 3년마다 하자 김 교수님 매번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우선은 부담 완화 차원과 그다음에 비계량평가 3년의 소금형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평가단의 전문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평가 제도 개편을 가끔 이렇게 보면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계기가 되면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97년의 외환위기 이런 상황이 오면 기득권 또 기존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의 길을 참고 그 길을 향해서 모두 다 쉽게 의견을 모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참 개편하자고 하면 상당히 찬반양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내서 이것을 넘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 지혜란 무엇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개량은 매년 하고 비계량은 3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퍼뜩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남은 2년 동안은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나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2년에 모두 다 찬동할 수 있는 무언가의 프로그램을 고스톱은 아닌 것 같지만 무언가의 서로 의미를 갖는 기관에도 의미를 갖고 또 그동안에 매년 이 일을 담당했었던 이런 그룹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 번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좋은 안으로 아마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우리 김태일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박진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있으면서 또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개량 위주로 되면 당연히 평가의 준비 부담, 평가의 준비하는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그 평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면의 공정?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시비는 없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그 개량 지표들이 정말 타당하게 정말 기관의 성과를 반영해야 되고 그게 정말 기관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항상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량 부분을 높이자는 얘기는 벌써 몇십 년째 나온 얘기지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에 이거는 제가 공기업만 가지고 했었는데요 공기업의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영이 있고 주요 사업이 있고 다음에 경영의 계량, 비계량이 있고 주요 사업 계량, 비계량이 있고 다음에 경영, 비계량도 약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각 분야 영역별 점색 코롤레이션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경영 관리는 주로 어떤 과정을 보는 거고 주요 사업은 그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열심히 경영을 하면 그 성과가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 가치 부분은 좀 논외로 해도 해도 어떤 경영의 그 비계량의 어떤 효율성에 관련한 부분 그래서 정말 조직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열심히 잘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우리가 경영 관리의 효율적인 비계량이나 그런 거와 또 효율성에 대한 건 개량도 코롤레이션이 높아야 되고 또 경영의 이런 어떤 거와 또 주요 사업의 결과도 코롤레이션이 높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주요 사업의 그 계량 코롤레이션이랑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계량이든 비계량 코롤레이션이 없어요 높은 거는 경영 비계량의 그게 효율성이든 혹은 사회적 가치든 주요 사업의 비계량 부분의 코롤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럼 사실 뭐가 잘못된 거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소위 평가 역량 평가 준비를 좀 잘하는 큰 기업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비계량 부분에 열심히 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 그런 걸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요 사업의 비계량이 됐든 경영의 비계량이 됐든 어쨌든 굉장히 포장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롤레이션이 높은데 실제로 계량관은 거의 코롤레이션이 없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평가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뭐가 묻는데 또 제가 아까 2014년, 2018년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얘기 드렸지만 또 그래서 이 평가 업무를 담당하신 피평가 기관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가장 불만이고 가장 고쳐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항상 지표를 고쳐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표가 물론 항상 피평가 입장에서는 점수가 잘못 나오면 이제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계량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점을 두려면 그쪽의 배점을 높이려면 저도 계량 지표가 정말로 타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이게 기관이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거야 되고 그게 그리고 정말 주요 사업이면 기관의 정말 중요한 사업을 평가하는 거야 되고 그런데 여기도 경험이 있겠지만 주요 사업에 뭐를 지표 삼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본인 실제로 그 기관의 핵심 사업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점수가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그 지표를 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주요 사업을 선정할 때는 또 반대로 평가 담당하는 평가를 주거하는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정말 타당한 지표를 설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계량을 높이는 거 좋은데 정말로 기관이 노력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지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요 사업의 지표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평가를 주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정말 그런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정인데 그 보정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지금도 주로 주요 사업 비계량이든 경영 비계량이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경영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리나 안전 같은 거에서 조금 나면 완전히 점수가 팍팍 나가고 또 윤리가 안전 점수가 나쁘면요 리더십도 나쁘고 조직 관리도 나쁘게 나와요 왜냐하면 윤리나 안전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그 리더십이 좋은 거냐 어떻게 조직 관리에 잘한 거냐 다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윤리나 안전이 정말 기관이 할 수 있는 건데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 기관이 한만 노력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윤리나 안전에서 어떤 신문에 나는 사고를 쳤는데 그 기관을 S나 A를 줄 수는 없죠 당연히 어쨌든 어쨌든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까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거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 될 정도로 점수를 나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였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경영에서 하시는 경영 비계량이나 어떤 주요 사업 비계량은 아까 우리 박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경영의 계량이나 주요 사업의 계량이 이 기관이 어쩔 수 없지 기관이 암만 노력해도 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정책적인 거라든가 외부 환경 때문에 점수 나쁠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비계량 할 때 그걸 좀 감안해서 약간의 좀 보완을 해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원칙은 아닌 거죠 이 비계량에서 지표에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량 쪽에서 나쁜 걸 약간 감안해가지고 이쪽에 점수를 또 주는 건 사실 원칙은 아닌 건데 실제로 근데 어떤 그냥 나름대로 평가하다는 어떤 그런 억울한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원칙은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표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럼 네가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도 뭐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지표 사업 계량 지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피평가계에 있어서 좋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평가의 타당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경영 비계량 쪽에 여러 가지 사실 유사한 경영 기획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재편하는 건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기업이라는 준정부는 좀 분리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좀 지금 좀 차별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게 맞지만 사실은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도저히 준정부는 공기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업이 맞는 거지 준정부에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도 약간 좀 분리 노력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준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좀 작은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아까 얘기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평가위원들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위원들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진짜 평가위원들 선정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자체의 내용을 잘 아는 분도 중요하지만 제 평가 공기업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건지 그걸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평가위원 선정은 정말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은 원래 원칙이 있죠 한 번에 다 안 바꾸고 조금씩 바꾸는 원칙인데 정말 그래서 좀 신구 평가위원이 같이 좀 있어서 정말 같이 논의하면서 평가위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저기 그 컨설팅 얘기를 하는데 컨설팅에서 몇 년 정도 도입된 지 꽤 됐는데 사실상 컨설팅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컨설팅을 넣긴 넣었으나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저도 갑자기 원래는 제가 컨설팅 할 게 아니었는데 컨설팅 하기로 한 위원이 갑자기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땜빵으로 나가서 그것도 그냥 몇 시간 가서 하는데 몇 시간 가서 무슨 컨설팅을 해요 그런데 큰 공기업이나 큰 준정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좀 작은 기관들은 정말 컨설팅을 하면 저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 평가의 준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없어서 그런데 컨설팅은 단지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두 번 나가서 한 번에 한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두 번 나가서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컨설팅 하면 우리가 컨설팅 펌에서 하는 식으로 사실 저도 두 번 나가서 별로 열심히 안 한 이유가 너무 적더라고요 페이가 내가 이틀 동안 이거 하는데 이거 받고서 내가 뭘 하냐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로 하려면 제대로 길게 하고 돈을 충분히 줘서 전문가들한테 그게 컨설팅 펌이 됐든 평가위원이 됐든 정말로 충분히 줘서 진짜 좀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너무 길게는 이 정도를 일단 말하겠습니다 교수님 가장 힘줘서 말씀하신 게 우선 지표의 타당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평가제도가 82년부터 시작이 되고 올해 40년이 됐죠 40년이 됐는데 제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평가제도를 만든 기초보고서가 당시 KDI의 송대희 박사님께서 만든 보고서 지금도 KDI 홈페이지 가면 82년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때 그게 6개월 용역이고 당시 아마 공기업이죠 공기업의 차장급들을 상당수 파견을 받아서 합숙을 해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보고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99년인가 2000년부터 제가 평가를 쭉 한 10여 년 했었는데 어느 때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서 평가제도 개편을 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 늘 계기를 삼아서 한번 여러 가지 거를 해보자 과거에 최연성 교수님 정말 가열차게 주장하신 게 많았었죠 코로나 때 한번 평가를 1년 쉬고 평가제도 개편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매진해보자 참 그 얘기가 당시에는 좀 상당히 너무나 혁신적이었지만 지금 보면 좀 아쉬웠던 감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감이 있고 평가를 정말 그때는 대폭 간소화하고 내부 정비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 지표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 교수님들께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체 공공기관 정책, 거버넌스, 또 인사 등등 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하시거나 또 기왕에 이제 평가에 관심을 갖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평가를 상당히 오래 간사, 단장, 중요한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를 담당하시면서 어떤 기관은 예를 들면 꼭 점수를 잘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의 이런 면은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차제에 베스트 프렉시스로 좀 전파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류의 기관들은 3년, 4년, 5년이 돼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까 일종의 좀 다른 쪽의 교훈들 이런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그 두 주제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는데 이번에 순서는 박진 교수님, 최연선 교수님, 김태일 교수님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불가리아의 공기업 관리 체계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카운터파트가 불가리아의 전직 경제부 장관인데요 제가 한국의 제도를 쭉 설명을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기획재정부의 한 국에서 그 수많은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을 다 결정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지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약간 좀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야 이사회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컨설팅하러 왔지만 내가 컨설팅 하나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감시를 이사회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사회를 무엇을 개편할 것인가 제가 그 구체적인 제안을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를 전원 비상임이사로 하자 지금은 대략 반반입니다 15명이면 8명이 비상임이사 7명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사는 전원 비상임으로 하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죠 그러면 내부에서 본부장급에 오른 분들은 이사가 아닌 거냐 그렇죠 이사회 멤버는 아닌 거예요 단 본부장은 하시는 거죠 본부장도 하시고 또 사장님도 계신데 사장님 본부장님은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서 발언을 하실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에 의결권은 없는 그런 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공사가 그렇게 합니다 항만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까지 받도록 돼 있는 좀 특이한 그런 구조인데요 항만공사의 이사회는 항만위원회라고 합니다 항만위원은 전원 비상임이사입니다 이 항만위원들이 항만공사의 이사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산, 인천, 물산, 광양 네 군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비상임이사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원이사로 하면 우선 첫째 설명드려야 하는 멤버들이 두 배로 늘었다 이건 이사회 담당자는 일단 귀찮다고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아나 그래서 무슨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나 물론 내용을 내부 분들보다는 모르죠 그러나 정부가 혹은 정치권이 요청하는 부당한 요구를 막아내는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 비상임이사 말고 상임이사로만 구성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정부가 주무부처가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안 할 수 있습니까 내부 본부장들로 구성된 상임이사들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비상임이사들이 그걸 도저히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부 내지 정치권이 요구하는 부당한 과도한 요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하는 일 중에 좀 이런 일을 왜 하지 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안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사회 구조에서는 비상임이사들로만 다 구성하게 되면 진정한 명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설명하러 다니는 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부이사를 부활하자 지금은 공문법에 정부이사는 포함할 수 없도록도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이사는 정부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99년에 거쳐서 정부이사가 불가능한 걸로 법이 바뀝니다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마당에 정부이사란 웬 말이냐 정부이사가 들어와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사회가 완전히 정부 입맛대로 움직일 거 아니냐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이사회 안건 올리기 전에 주무부처에 다 보고하고 허락받은 다음에 이사회 안건 올리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이사회 뒤에 숨어서 공공기관 뒤에 숨어서 비공식적으로 모든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책임을 안 지니까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관여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나와서 발언을 시켜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보고받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할 말 있으면 이사회에 나와서 기록에 남기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4대강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정부가 수장공사에 팔을 비틀어서 4대강 했다는 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사회보도 아니고 어디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비공식적인 관여를 공식적인 관여로 바꿔야 정부의 통제가 약화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장했던 비상임 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에 정부의사가 한두 명 들어와 있다 이거는 비상임 이사들이 단결하면 무리한 주장하는 정부의사의 목소리를 잠지울 수 있어요 정부의사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사장 제도 부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세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사장 제도가 부활되면 조금 지금보다 나으리라고 봅니다 이사장 제도도 과거에 있다가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사회에 의장만 있을 뿐이지 이사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의를 주재하는 분일 뿐이에요 이사장이 생기게 되면 이사장은 별도의 일종의 상임은 아니에요 상임은 아니지만 이사장으로서 더 권한이 강화되죠 이렇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올 겁니다 이사장이 괜찮아요 그것도 왜냐 이사장은 그런 외풍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걸 막는 역할이 이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노조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경영진 편을 들어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정치권에서 내려와서 해도 무방한 일이에요 이사장이 하는 일은 그래서 이사장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다 왜 옥상옥이었느냐 그동안 역할이 없었으니까 옥상옥이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옥상옥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낙하산 떨어지는 거 오히려 낙하산 보낼 사람 있으면 사장을 보낼 게 아니라 이사장을 보내는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낫습니다 사장님은 그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로 가도록 하고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부담 없이 이사장을 낙하산으로 보내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사장이 수행한 역할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게 이사장은 외품 막아주는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이건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면 돈이 좀 더 들죠 이사장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 제도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원 비상임 이사로 하자 두 번째 정부 이사를 부활시키자 그리고 반절의 확신을 가지고 이사장 제도 부활하자 이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7년 전 저에게 왜 이사회가 하지 않고 그것을 정부가 정원 관리를 하느냐고 물었던 저의 카운터파트 불가리아 경제부 전 장관에게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가리아는 공공기관 관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의 각 부처가 맡아서 하고 있고 중앙관리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기획재정부의 존재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런 식의 중앙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진 교수님이 이러한 제안을 마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인천항만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항만위원회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확신을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있는 그런 주장으로 저는 평소에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연선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재밌는 일을 하는데 늘 재밌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이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떠올랐어요 중대 선거구제로 한번 바꿔보자 사실은 정치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견해가 법은 잘 통과시키지 않고 공부법 통과하자고 맨날 기재위원을 만나면 뭐해요 맨날 와서 손 눈들고 막 이러고 이러고만 했지만 한 번도 실행을 잘 한 적도 없는 그 양반들에 대해서 그런 법을 바꿔서라나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300명이라는 입법가들이 지금 막 모여가지고 그냥 단이 쪼개져가지고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까 국민의 삶은 아랑곳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기재부와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지금 벌이고 있는 또 경영평가가 벌이고 있는 게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제도에 대한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는 한 제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우리 김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1년 쉬고 경영평가 제도에는 근본적인 거버넌스 문제를 다시 되집었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감당을 할 수 없을 텐데 아무도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졌는데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분들이 방만 운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외로 공공기관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알고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노력하면 될 것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 도를 던지지 않아 아무도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관료국가 제도로서 가고 있고 관료국가 제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변화를 할 수 없는 지금 아주 그리들하게 딱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깨어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여기 단장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깨어있어서 이걸 빨리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 안에서 틀에서는 암만 노력해봐야 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사후로 나눈다면 사전의 기재부가 인원에 대해서나 예산에 대해서나 만약에 조정권을 갖고 있다면 저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사후에 대한 평가권은 국조실로 넘기든지 각 부처로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국회의원들, 기재위원을 얘기하게 되면 그 양반들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일 안 하는 대한민국이 되다 보니까 법도 바꿔지지 않고 또 매년 법에 의해서 관료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은 없고 이 시스템의 승자는 누구냐, 루저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을 한 번 또 올해 또 열심히 우리 선배 교수님들도 하시고 또 우리 공공기관 여러분들도 애를 쓰실 텐데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가 평가 잘 받겠다고 이렇게 막 다니시지만 말고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나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이 있고 내가 우리나라의 공공성과 또 우리나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지 누가 개혁을 해줄 거고 누가 고쳐줄 거고 아무도 기대해도 아마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깨워서 변화하자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제한 자체가 상당히 큰 제한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태일 교수님 말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 글쎄요 저도 원래는 굉장히 작은 얘기 하려다가 큰 얘기 하니까 큰 얘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뭐 여기가 CEO 기관장 임명이나 아니면 상임감사 임명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낙하사님이나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은 공공기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저도 얘기했지만 단지 이런 거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관장에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이 사람들의 경력이 뭐였고 이 사람들은 원래 기관장 응모하려면 그 계획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첨부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음에 상임감사도 그런 것들에 알리오에서 얼만큼 자세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부터 모든 거 어쨌든 모든 지원을 어떤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 그 계획서는 뭐고 저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거를 좀 알리오 같은 데에서 다 투명하게 좀 올려서 다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데일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데일리 담당하신 분이 아까 계시다가 좀 나갔네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데일리가 정말 앞으로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어떤 한 그 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걸 좀 일을 하고 싶다면 정말 내가 말하면 그러면은 알리오 같은 데에서 뭐 그런 데에서 뭐 하지 않더라도 이데일리에서 항상 공공기관의 세션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늘 업데이트를 하고 이럴 때마다 그래서 아 이번에 공공기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CEO로 왔나 상인감사는 누구 왔나 어떤 경력이고 어떤 쭉 이런 사람이 쭉 후보자로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됐다더라 그런 거를 항상 공공기관의 세션한테 그런 거를 하고 다음에 이번 평가에서는 어떤 사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딱 평가 때 단지 단발성 기사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CEO 임명에 대해서 다음 상인감사 임명에 대해서 다음에 경영평가에서 할 때 이번에 기재부는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바꿨었는데 했는데 또 어디는 뭐 안전윤리 이런 사고 나서 이렇게 됐다더라 그런 것들을 항상 뭐 전담 인원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그 업무를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널리 공개하는 좀 그런 거를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들이 널리 투명하게 공개만 되고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꾸준히 보도만 해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한은 지금 우리 조사재정연구원에 이제 공공기관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단발성으로 계약 맺어가지고 하는데 훨씬 더 좀 이 조직이 좀 커져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평가위원들의 선정이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혹은 평가 지표를 이제 주요 사업 지표라든지 평가 지표에 대한 걸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정말 좀 정말 강하게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큰 조직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계속해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피평가 기관도 되게 뭐 어려운 게 있으면 계속해서 여기에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좀 그런 좀 기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센터가 좀 더 훨씬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일리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어요 고정필진이 아마 되죠 공공센터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요 아까 제가 이제 발제 자료 끝에 금년도 평가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반하지만 아마 대면 실사가 다시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실사를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예상되는 게 있죠 비대면과 대면 실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과연 있으실 것인가 아마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편리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비대면 실사를 했을 때 제가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 이렇게 쭉 몇 군데를 보면 의사소통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도 이제 뭐 가끔 이 뭡니까 통신상의 문제도 있고 또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뭐 재차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갔던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에다 대고 뭐 계속 집중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뭐 하고 해서 실사장의 이른바 실사의 어떤 강도 이런 게 대면 실사보다는 조금 약했던 경향이 전체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베이를 해보면 젊은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은 비대면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여러 행사를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연대가 있으신 우리 구성원들은 그래도 사람 얼굴을 봐야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대면 실사가 본격화되면 위원들을 이제 페이스트페이스로 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보고서 열심히 쓰시고 잘 관리하셨는데 이제 대면 실사 때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제일 좋은 것은 한번 내부에서 이렇게 역할을 한번 바꿔가지고 상황극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어떤 친하게 지나는 우리 성과관리부서의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처장님 내지 본부장님급들이 앞에서 쭉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고서를 안 읽으신다 이거죠 난 다 알어 그런데 좀 철저히 숙지를 하셔서 그때 답변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성과관리부서의 분들이 제일 어려움은 어르신들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 좀 잘 보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쓴 보고서를 꼼꼼히 좀 앞뒤를 맞춰가면서 지표별로 잘 읽어 갖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성과관리부서에서는 보고서 요약번을 또 잘 만드셔서 잘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읽으세요 뭐 이런 사전 준비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황에 관련해서 아마 그런 준비들도 하시고 또 다음 뭐 내일 또 이제 그 여러 우리 평가를 담당하시는 경험이 많은 위원들이 오실 테니까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한번 질의를 하시고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청해 주신 우리 공공기관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연초에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토론회 참여해 주신 세 분 전문답게 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여기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아나운서분께 넘기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김한희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저희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또 다뤄봤습니다 저희 컨퍼런스 1일차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